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전국지 US Today는 6월 2일자 신문에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가장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많은 통계적 변칙을 발견하였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오프라인 전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은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범죄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과 수법 등이 21대 총선 데이터 통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전거들에 대해서든 이런저런 변명을 넣어놓을 수 있지라도 숫자로 남겨진 전거를 인멸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표 조작을 주도한 범죄자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부담감을 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것은 없앨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변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딴 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돌리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USA Today는 숫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US Today 기고문의 핵심도 전국의 253개 선거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사전 득표율에 비해서 당일 득표율이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이런 기이한 변칙성과 규칙성은 전국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서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관찰하였습니다. 단 세 군데를 제외합니다.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는 개입이 없었던 개입 청정지역으로 관주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49개 선거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2%포인트 이상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미래통합당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서울 지역에서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에 비해서 12% 정도 낮습니다. 이런 기이하고 변칙적인 선거 결과는 수천만 명으로 구성된 모집단, 즉 한국의 유권자로부터 나온 두 개의 샘플 집단, 천만이 다 넘습니다. 사전 투표만 하더라도 1174만 명입니다. 사전 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이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통계적으로 일어나기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US Today의 기고문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0.0000001%는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확률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화학실험에 비해서 서강대 하학과의 신운섭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학자의 관점에서 그런 실험 결과를 접했을 때,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0.0000001%의 그런 기이한 그런 실험 결과를 접했을 때, 화학자는 이런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 단호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학자 신운섭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이런 기이한 21대 총선의 핵이 망측한 그런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과학에서도 가짜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된 논문은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재현성이 없거나, 데이터를 만든 과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발표된 논문이 취소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는 발표된 논문이 취소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 결과,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A당과 B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너무 크고, 약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전체가 20%입니다. 게다가 개표구별, 동별까지 획일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다시 한번 투표를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비슷한 투표를 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자료를 모은 선관위에서 객관적으로 입증 못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인들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 선거를 다시 하더라도 일어날 수 없는 결과를 한국의 21대 총선이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앞으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학 분야와 정치학 분야에서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모멸할 것입니다. 그건 아주 부끄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USA Today 기고문에서는 인천구을 연수을에서 발생한 특이한 통계적도 변이를 소개합니다. 이런 현상은 반드시 연수을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관찰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에다 0.39를 곱하면 모든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령 후보, 민경욱 후보, 이정미 후보와 각각 얻은 관내 사전투표 수에다가 0.39를 곱하면 정확하게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 그룹과 관외 투표 그룹은 전혀 별개의 그룹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자는 주모인 등록지만 관내 사전투표 수와 일치할 뿐 전국계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거의 일치하는 상수, 두 개의 관계와 상수지 0.39를 곱하면 관외가 나오기 때문에 상수관계에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수보다도 투표지가 더 많은 이른바 유령투표가 전국에서 37군데나 발견된 것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국문의 마지막에는 제 주장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4.15 총선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증거들은 충분하다는 표현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친다.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과 중앙선관위와 그리고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TV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방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그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이렇게 세우는 데 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6월 3일에 방송됐던 공짜 광풍이 불다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그런 방송을 보고 박탱탱님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공선생님 이제 정치는 끝장판으로 가는가 봅니다. 이제 정의가 정의가 아니라 관점자에서 본 정의가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폭망의 길로 가야 된다면 빨리 가서 망해야만 정신 차릴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자랑스럽기만 했는데 너무 이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거치지 않습니다. 정치는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부정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게 되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표 조작 사건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등을 우리가 보면 지금 박탱탱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정의다. 내가 정의면 정의인 것이고 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인 것이다. 이런 도식이 성립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린 겁니다. 내가 정의가 아니면 정의가 아닌 것이고 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인 것이다.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들이 오오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공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결국 많아지게 되면 결국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함부로 다룰 수밖에 없고 함부로 대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사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탱탱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명호TV도 또 애청해 주시고 동시에 새롭게 출범한 영어방송 공TV, GONGTV도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